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스민파에 지원하게 된 A.K.A. 고키 한상효입니다. 저는 11년차 윗합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현재 당시의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현재 제가 힙합댄서로서 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지회로 활동 영향을 좀 더 높이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뽑아주신다면 정말 이번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